2군 경기에 출전한 두산 세 외인 타자 반슬라이크, 서울 는 연합뉴스, 두산. 베어스 세 외국인 타자 스콧 반슬라이크가 6일 2000 두산베어스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퓨처스 리그 경기에서 안타를 치고 있다. 2018. 7.6 두산베어스 제공 는 연합뉴스, photo-eyna.co.kr, 서울 는 연합뉴스, 이대호 기자는 김태형 두산베어스 감독이 세 외국인 타자 스콧 반슬라이크를 처음 계획했던 8일 1군에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감독은 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릴 삼성 라이온즈전을 앞두고 반슬라이크는 일단 내일 8일 거기서 연습하고 컨디션을 봐서 1군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반기 1위를 확정한 두산은 급할 게 없어서다. 이번 시즌 두산은 외국인 타자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구단이다. 지미 파레디스는 한국 야구에 적응하지 못해 지난달 1일 방출됐다. 선두 두산은 외국인 타자 없이도 순항했다. 6월 18승 8패 승률 0.69위로 월간 성적 1위를 질주했고 7월에도 연승을 이어가며 이제 2위와는 8게임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라 반슬라이크에게 적응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반슬라이크는 6일 퓨처스 2군 리그 첫 경기를 소화하며 한국 야구 적응을 시작했다. 4타수이 안타 1타점으로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반슬라이크는 한국 투수의 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고 간략하게 소감을 받았다. 반슬라이크의 2군 경기를 영상을 통해 확인한 김 감독은 그스 윙이 베스트면 좀 그렇다. 면서 공을 보다가 톡톡 맞히는데 주력하더라. 고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다. 두산은 삼성과 3년 전 이후 다음주 ktw 이즈와 3년 전을 끝으로 전반기를 마감한다. 김 감독이 반슬라이크의 본격 적인 활약을 기대하는 건 후반기부터다. 사비우엔 골뱅이와이안이 점시 5.kr 201. 7년 8월 7일 17시 15일.